대항의 시대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이번 투박 아쉽게 제가 리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투박 나왔으니 조금 까보려구요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자 일단은 가볍게 3만원깡 할거구요 발디 대표 저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좋아서 말을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자를 뽑아야 대박이에요 조금씩은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뭘 뽑아야 되는지는 내가 네이버로 얘기하고 싶어 월상데클 전투선박 펜시 지휘관 세트 선박 강화 세트 축복귀 감사합니다 요 다섯개를 노립니다 가자 상배는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저 진짜 간만에 하거든요. 정말 간만에 하는데. 근본 갈게요. 근본 갈게요. 교회로 가겠습니다. 대 근본 책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. 그 다음 원하는 걸 되뇌이세요. 월상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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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갑시다.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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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크